어 저 레토랑 하나 타고 갈게요 나 칠거 같은데? 아니 갑니다 삐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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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총 먹고 와야 돼 누구? 뭐 매드맥스야? 아 에 안 되겠다 여러분 복수하고 죽자 야 이 자식 금방진 녀석아 아 근데야? 그럼 우리 바로 포틴키 가서 싸우다 죽자 학교가 학교 갈까? 학교 가서 싸우다 죽어서 용기병이 되겠습니다 학교 찾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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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관 별관 SW SW 별관 후오오오 나 소리 여기다 와 계단 오케이 안에 있어요 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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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왼쪽 바로 죽이러 간나? 바로 죽이러 갈래?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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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 그지 같은 놈들 야 이 그지 같은 놈들아 어? 다 죽여버리겠어 와 또 있어 또 있어 혼자서 와 야 이 그지 같은 녀석아 어디서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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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그지 같은 녀석아 어?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제 돌이 옆에 타다 적군은 총소리 들리는 곳으로 간다 총소리 들리는 곳으로 어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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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아아하하하 이야아아아 금방진 녀석이 지금 어?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딜 지금? 어? 지금 날 쏠라고 건방진 녀석이 지금 짱이다 아무래도 못살일 것 같은데 아 쉣 아아 아 옥상에 됐어 아 7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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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어 아쉽구만 6킬